쟤랑 계랑 그렇고 그런 사이래. 계획에 충실하는 당신이 존경스럽습니다. 그 밖에 무슨 일이 있었지요? 요리가 정말 맛있었습니다. 네, 여기에 써보시고 골라보세요. 이런 늦잠을 잤잖아요. 정년 퇴직은 몇 살이에요? 잠깐만요. 아니요, 방금 시작했어요. 빨리 펴요. 빨리 펴요. 빨리 펴요. 이렇게 펴요. 이렇게 펴요. 네, 펴요. 그렇게 펴요. 그런지, 이렇게 펴요. 네, 펴요.